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8, 9분 거리에 있는 지금 내부 수리를 거의 끝내 투룸입니다. 가격은 5,000에 40,000에 투룸입니다. 보증금 조율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m 40나와요, 큰 방이. 3m가 나옵니다. 3m 40에 3m가 나오고 작은 방은 2m 10에 2m 40 나오네요. 여기는 애완동물은 가능합니다. 주차자리는 현재 없고 애완동물은 가능하고 옵션은 없습니다. 관리비도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. 정화전 청소 같은 거 1년에 한 번, 한 만원 정도 그 정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эт콜라 정확한 정화전 청소 ะ pits 로우 발음 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